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 인생 최고의 책은 저자인 앤훈드가 그녀는 독서강이었거든요. 그런데 5살짜리 그레이스라는 딸을 잃었대요. 읽고서 2년 동안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픔을 듣고 다시 쓰기 시작한 그래서 최고의 책을 만든 그런 치유의 경험이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책은 11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바가 12월에 독서클럽에 가입을 해서 11월까지 딱 1년이 됐죠. 그 1년 동안 10번의 독서토론을 합니다. 휴가 때를 빼고요. 그럼 앤훈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56년 미국 출생인데요. 지금은 여흔이, 회갑이 넘었죠. 영문과를 나와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항공사가 TWA인가? 지금은 없어진 항공사인데 거기서 파업을 하고 아예 전업으로 돌아섭니다. 승무원 근무할 때도 틈틈이 글은 썼다고 해요. 그런데 전업을 한 다음에 이듬해 메인 해변 밖 어딘가라는 책으로 데뷔를 하죠. 그녀가 살았던 곳이 로드알렌드니까 동부죠. 그리고 2007년도에 뜨개질 클럽으로 유명세를 얻고 우리가 리뷰한 내 인생 최고의 책은 2016년, 최근 책이죠? 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뉴욕대에서 교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글쓰기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죠. 여기 주인공은 에이바인데요. 에이바의 딸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세 3대에 걸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샬롯이 왜 가출을 했냐 하면 그녀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경찰관이었죠.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 둘이 있었는데 주고 그냥 이혼하고 구원 살려고 했는데 그 경찰관과 외도를 하는 중에 둘째 딸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가출을 합니다. 자기가 외도를 안 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질없으시긴 하죠. 그리고 에이바는 철수까지 밑던 남편한테 이혼을 당합니다. 바람을 피는데 바람 펴도 좋다. 너랑 살고 싶다고 그러지만 남자는 남자는 그녀와 살겠다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녀의 딸은 좀 해픕니다. 파리 유학 중에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맥이가 파리에서 책방을 열고 있던 샬롯에게 가죠. 물론 뭐 알고서 간 건 아니고요. 우연히 가서 취업을 한 건데 결국은 외할머니가 손녀에게 습 콩숲을 제공한 셈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게 이제 릴리인데요. 릴리는 에이바 동생이에요. 에이바가 책을 읽고 있는데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이 페이지만 읽고 이 페이지만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혼자서 나무에 올라갔다 죽죠. 이것도 에이바한테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동생이나 딸이 죽었다는 게 상당히 큰 충격이죠. 더군다나 샬롯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람을 피는 동안 에이바 같은 경우는 같이 놀자는 거를 미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충격에 남습니다. 이 저자도 자기 딸이 며칠 안에 죽어버리죠. 급성 전염 전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감염병으로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그 좋아하는 책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이바나 샬롯과 같은 그런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에이바와 같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참고로 북클럽을 소개를 드리자면 1년에 한 권씩 책을 소개를 합니다. 아니죠.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정원은 10명이고요. 10명에서 7월 8월인가요? 8월하고 12월 그때 휴가로 안 하는 달만 빼고 한 권씩 해서 1년에 10권을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10권 중에 제가 읽은 책이 6권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여태까지 리뷰한 책이 3권이죠. 오만간 편견, 위대한 개트비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 3가지는 했고요. 안나카르리나나 백령떠랑의 고덕 코밀바르 파스쿠는 읽기도 했고 나름 좋은 책이긴 한데 제가 선정한 최고의 책은 아니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고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 책이고요. 읽으려고 나머지 4개의 책을 찾아봤는데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읽고 있는데 이건 한국에 가면 종이책을 얻어서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어에서 클리어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에이바가 추천한 책인데 그녀는 이 책을 읽고 뭐랄까 치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이 저자가 바로 가출한 엄마 샬롯이었거든요. 샬롯이 가출을 해서 공생하고 그러니까 이모죠. 에이바 입장에서 보면 파리에 가서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2층은 거주지로 하고 1층은 책방으로 했는데 거기서 쓴 책이 바로 클리어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도 읽지는 못했죠. 실제 읽는 책인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그 딸 맥이가 엄마 인생은 아빠 다 망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자가 주인공이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고 말고는 다 우리 몫이라는 것. 이거는 많이 나오죠. 아우렐루스의 명상록에서도 나오고 비터 이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나오지만 환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그 환경의 반응은 100%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강제수용소에서 게시타포 게시타포는 아니겠죠. 거기서는 독일군이 학대를 해도 그거는 외부의 상황이죠. 내가 어쩔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독일군이 학대를 하면서 제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내가 괴로워할지 안 할지는 그건 내 판단이라는 거죠. 결국은 감정이라는 것이라든지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어떤 호르몬 혹은 화학 작용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뜨거운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끼죠. 그래서 손을 떼죠. 만약 그런 통증이 없다면 우리 손이 팔이 타버릴 겁니다. 통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아니죠. 아프니까. 하지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 역할을 할 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손은 물론 당연히 떼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누가 학대를 하면 물론 아프죠. 가슴이 하지만 그걸 지속할 필요는 또 없죠. 그러한 감각에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끝나면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거는 아빠가 할 일이지만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물론 아프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인생을 망칠 정도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외부에서 만들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100%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주인은 자기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일도 결정을 하고요. 하지만 노예는 자기가 결정을 안 해요. 못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우리는 안 하는 형태입니다. 원시 시대의 노예는 할 수 없는 형태였고 노예는 주인이 결정한 걸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파리에서 외할머니가 만들었던 책방인데요. 저도 아마 이런 책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자도서관은 만들어서 하고 있고 3월부터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있으면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도서관을 열 거고요. 자원도서관을 그리고 제가 유학 중인 곳에서도 이런 형태로 2층을 구해서 1층은 효점으로 하고 2층은 주거지로 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거기에 24시간 365일 묶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좋았던 점은 좋은 책을 읽을 만한 책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저자가 추천하는 책일 테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열권의 책이 나와는 또 다른 어떤 시각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토론회를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가치투자 관련해서 독서토론회를 했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많은 시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았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마음에 닿았던 얘기가 우리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은 외부가 아니고 우리 책임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책 최근에 나온 책 치고는 상당히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책 도서관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빌려서 보세요. 그리고 좋다면 사시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